오늘 새벽 강화시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사람입니다. 전 괜찮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죠. 저놈은 살인자다. 내가 너를 알아봤듯이 놈도 나를 알아본 거다.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혜지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. 어딘가에는 살아있겠지? 그 연쇄살인범 최근의 살인사건도 예전에 그 놈빛이 아닐까? 그날 사고 난 날 아빠 신발에 묻은 진액은 대체 뭐야? 형님 나흘 전에 조윤주 씨 만나셨지? 기억들이 사라진다. 저 놈을 둘러드려 죽일지도 모르고! 내 머리가 죽어. 시현아 누구예요? 엄마! 전cza 지우주 씨는